네, 경제불입입니다. 오늘은 오주환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개편될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최근 광주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부 지방 주택시장에 예상밖의 청약 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의 개편안이 예고가 되면서 청약 통장을 아껴오던 대기 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청약에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광주와 부산 등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은 서울 못지않은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 제도가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막차를 타기 위한 뉴 주택자들의 청약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더 이런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입지가 좋은 새 아파트의 관심은 여전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개편될 주택 청약 제도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주택 청약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뀌는 제도를 살짝 살펴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봐왔었는데 앞으로는 주택으로 가진 자로 보아서 청약 시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추첨제를 적용을 해서 당첨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1순위의 기회마저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또 부정 청약이 적발이 되면 기존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이제는 부정 청약으로 얻는 이익금의 3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기존처럼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되지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3배를 그대로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전매 제한과 부정 청약자 계약 취소 내용 등이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의 반응도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안정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수요자들의 반응이 나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기존에 수십 번 청약을 신청을 해왔지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청약을 통해서 집을 넓혀가려고 했던 1주택자들은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작아서 넓은 평형대로 넓혀가려고 기존의 청약을 유지해왔지만 당첨 한 번 대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잃어야 되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정작 실수요자들에게는 필요한 대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최근 광주를 비롯한 지방에서 분양을 한 단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청약에서 모두 마감이 됐는데요. 얼마 전 청약을 받은 한 아파트도 총 3만 건이 넘게 청약이 접수가 되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단지는 바뀌게 되는 청약 제도 규제에서 제외가 됐고 좋은 입지로 이미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터라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앞으로 무주택자들의 당첨의 기회가 높아져서 대기 수요자들이 분양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주원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